잠시만요 가볍게 다 넘고 손님 고개 속이지면 안돼요 앞머리는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이 정도? 세 가지 번쩍 idismi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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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머리 자르러 오셨나요? 밖에 나이즈가 쨍쨍하죠? 오늘은 머리 어떻게 자르러 오셨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한번 머리 잘라드릴게요.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가방이랑 겉옷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관해드릴게요. 여기 락커키 가지고 계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주시면은 짐 챙겨드리겠습니다. 여기 락커키 가지고 계셨다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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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실건가요?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실건가요?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실건가요? 네. 좋아요. 그럼 가볍게 다듬고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볍게 다듬어요. 제가 눈썹을 고르기 이쪽을 가볍게 다듬어요. 머리가 굉장히 보송보송 하시네요. 모발이 가는 편은 아닌데, 되게 무들무들 하셔 가지고 머리 조각은 좋으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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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편안하게 감고 계시면 예쁘게 머리 해드릴게요. 간혹 저도 머리카락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졸다 보면은 금방 미용 머리 다 잘라주거든요. 오늘 제가 눈 감고 계세요. 오늘 제가 그렇게 눈 감고 계시면은 금방 머리 잘라드릴게요. 머리 achieve up. 상태에서 빠져네? 또 진정한 머리 star & 머리uição men에 SH recommendation. 왜 이렇게 하얗지? 아, 원래 하얀 도끼, 하얀 도끼 털 같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나보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얀색 털 가지고 계시면은 노루궁둥이, 도끼꼬리 그런 별명 많이 들어보셨겠네요 오븐 아히 아휴 가사 바닥 머리 자르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개월이요? 꽤 오래되셨네요 그동안 모자 많이 쓰고 다니셔서 괜찮으셨구나 이제 나이지가 많이 더워져서 머리 스타일이 시원하게 저번주에 한강 갔다 오신다고요? 요즘 나이지 좋아서 한강 갔다 오기 되게 좋은데 부럽다 저는 안가냐고요 저도 가고 싶은데 매일 이렇게 남아서 일하고 저녁에는 제가 아직 서툴해서 여러가지 미용 연습하고 있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연습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저녁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원장님이 좀 연차를 되게 자게 주셔가지고 쉴 시간이 없어요 연차 좀 많이 주면 어디 돈 나나 그래도 좋은 점은 평일에 가끔씩 쉬어가지고 그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한강 갔다 오셨으면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다 한강 가면 꼭 한강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강에서 한강 말고 또 드셨나요? 치킨 맛있었겠다 치킨 맛있었겠다 한강 가서 치킨 시키고 맥주 한 잔 마시면 와 진짜 완전 인스타 감성 죽인다 영화도 한편 봤다고요 치킨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한강 라면 보는 영화 와 되게 재밌었겠다 저도 나중에 한 번 한강 가서 도차를 깔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한편 봐야겠네요 나도 다음 중에 가볼게요 나도 다음 중에 가볼게요 손님 고개 고개 속이시면 안 돼요 아이씨 왜 이렇게 고개를 죽여 진짜 고개 고개에다가 진짜 딱 이 버틴목 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개를 못 움직이기 위해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개를 왔다갔다 하지 핸드폰 좀 그만 봐라 계속 고개 왔다갔다 하니까 가위질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원장님한테 완전 웃는단 말이야 고개 좀 가만히 가만히 좀 있어라 핸드폰 좀 가만 보고 특히 웃긴 거 보고다가 걸걸걸에다가 고개 팍 가면은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 고개요 어 손님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셨다고요? 아이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착각이에요 아이 편하게 핸드폰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그냥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앞머리는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 오케이. 알겠어요. 그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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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밤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밤하 안 하시나요? 빨리 끝나는 밤하 없냐고요? 그럼 간단하게 제가 밤하는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룹으로 제가 머리 스타일을 잡아드릴게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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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끼리 마음에 드시나요? 더 잘하고 싶으신데 앞머리ièresende 있으신가요? 옆머리 더 잘하고싶으시다고요? 꼭 이거보단 더 짧으면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게 원래 머리는 자르게 되면 고객님께서 원하는 머리 스타일으로 안 나오거든요. 더 안 자르고 지금 이 기장 그대로 하시는게 좋을텐데 더 자르게 귀찮은데 더 자르게 귀찮은데 지금 머리 기장 잘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해도 스타일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옆머리 조금만 다듬어드릴게요. 그러면 옆머리 조금만 다듬을까요? 그러면 옆머리 조금만 다듬을까요? 그래서 한번 다듬을까요? 이제 머리가 더 잘 어울리버린 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려고 해요. 더 자를러서 좀 더 잘 어울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감기 전에 눈부터 가려드릴게요. 머리 감으시면서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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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린 거 지워드릴게요. 머리 감기 전에 머리 감기 전에 머리 감기 전에 머리 감기 드릴게요. 머리 감기 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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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드라이기 대신에 손 선풍기를 사용한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헤어드라이 대신에 손 선풍기로 머리를 말려드리고 있는데 특이한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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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됐네요. 머리가 너무 고생하셨고, 아 그렇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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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방 꺼내드릴게요. 여기 가방이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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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